안녕하십니까 배우락의 황민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3회차 전기기기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평은 조금 해야 되겠죠. 예의상 물론 안 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번 회차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쉬운 건 좀 너무 쉽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안 풀면 되니까 사실은 합격의 목표니까 그거는 가볍게 패스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는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관련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풀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4극 60Hz인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고 나와있고 회전속도가 나와있네요. 이럴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2차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면 2차 주파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의 주파수 1차측에 강한 주파수에 결국은 슬립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가 60Hz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고민하고 슬립을 구하라는 얘기이겠죠. 그래서 이 슬립을 우리가 구하려고 슬립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조금 너무 크게 썼나? 동기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기속도와 진짜 회전속도의 비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게 슬립인데 문제에서는 또 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1725인가요? 1725. 이 정도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또 뭐 물어본 건가요? 동기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P분의 120 곱하기 F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P P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4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 그리고 120 곱하기 60Hz 그래서 이거 뭐 잘 계산하시면 뭐 3 예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38은 36? 어 예 18 그래서 18 00 정도가 나오겠죠. 계산을 RPM으로 했으니까 RPM, RPM 다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18, 00 그리고 여기도 18, 00 대입을 하면 뭐 아마 제가 한번 살짝 계산해 봤을 때 이게 0.041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혹시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맞히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아마 최종값은 2.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이 정도는 해주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어려움 없으시죠. 그럼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번 같이 보시죠. 2번도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 사실상 변압기 얘기하면 고장이 밖에서도 날 수 있고 안에서도 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밖에서 나는 거는 사실상 선로에서 나거나 부하에서 나는 거라서 뭐 과전압이라든지 과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출해내는 부분이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이었고요.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상간단락이라든지 권선간 혼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변압기 자체가 유입 변압기이면 그 절연류, 온도 상승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기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전기적인 요소를 좀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을 얘기할 때 전기적인 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비율자동 계정기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브루츠 계정기, 충격압력 계정기 되셨죠. 이거 기억하시면 다 나왔네요. 과전압 계정기는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부 고장 검출에 해당되는 사용하는 계정기가 아닌 것은 과전압 계정기가 되었습니다. 저자리에 과전류가 들어와도 사실 반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 전체적인 평균값이 210V를 얻을 때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류값은 얼마냐 이런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쪽으로 쭉 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류기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여기가 210V 정도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식 기억하시죠? 원래의 DC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반파 정류이 0.45의 그때의 시류값 전압 그리고 마이너스 전압강화 정도 있죠. 그래서 단 부안은 순저항이고 정류기의 전압강화 평균값이 15V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0V는 0.45의 곱하기 얼마의 전압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V 정도 되니까 넘겨주시고 나눠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마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좋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제가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동기 조상기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다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기 전동기입니다. 예, 맞아요. 전동기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 뭐였나요? 맞습니다. 무부하 운전이에요. 무부하 운전. 그러니까 무부하 운전이라는 거 혼자 그냥 돌고 있다. 우리가 공회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건 동기 조상기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여기는 예, 계좌 전류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역률이 파워 팩터가 역률이 1인 조건으로 운전이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은요. 여기 이렇게 V자. 마치 V처럼 생겨서 V특성 곡선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기억하시죠? V특성 곡선. 위상특성 곡선. 동기 전동기 특성 곡선. 동기 조상기 특성 곡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저여자 이쪽으로 가면 과여자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는 L의 특성 여기는 C의 특성을 같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부하가 증가하면 곡선이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동기 조상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동기 전동기고 동기 전동기는 우리 시험에서는 예로밖에 안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번 전동기 축의 동력을 전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우리는 무부하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좋습니다.